석가모니는 무화주의자인데 내가 없다는 걸 주장하신 분인데 왜 무화를 사견이라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석가모니는 무화를 주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을 가지고 제가 단언해 드릴게요. 석가모니는 무화론자가 아닙니다. 제발 불교는 무화야라고 하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석가모니는 무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철저히 오온이 무화라는 얘기만 하신 분이에요. 제법 무화를 주장하신 분이지 그냥 무화를 주장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법 무화. 오온에는 나라고 할 게 없고 오온은 내 소유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지.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없다. 이게 무화론이라면 그건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사견에 해당됩니다. 나는 있다. 사견. 나는 없다. 왜? 이건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세요. 나는 있다. 넌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없다. 넌 지금 연기 속에 존재는 하잖아. 현존하고 있잖아. 다 걸려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할수록 찐찐해지는 얘기예요.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불교는 무화인데. 불교는 무화인데. 무화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죠?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죠? 저 지금 헛소리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정. 헛소리 인정. 부처님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화인데 왜 윤회하고 있죠? 부처님은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겠죠. 어, 난 무화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온이 무화라고 했는데. 오온은 왜 무화라고 했죠? 오온은 연기의 존재니까 무화라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무화인데 왜 연기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뭔 헛소리인지. 무화인데 왜 연기하죠? 뭐가 연기하죠? 연기하니까 무화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해되세요? 이런 게 막 무슨 학술대회 주제예요. 무화냐 연기냐. 더 맨 더 뭐죠. 누가 더 바본지 경쟁하는 뭐 그런 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석가모니. 아니, 전 이해가 안 돼요. 다 써 있는데. 이거 번역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생각하지 말건 생각하지 마라고 했어요. 즉, 토론하지 말건 토론하지 마세요. 모여서 대회를 하지 말건 하지 마세요. 석가모니 제자라는. 석가모니는 우습게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겠죠. 석가모니는 묻지도 않을 말들만 하세요. 다시. 너 무상고 무화야. 뭐라고 하겠어요. 인종. 그럼 너 갈망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인종. 너 갈망 없으면 죽이겠지. 인종. 자, 근데 너 만약에 마음 챙김. 늘 깨워서. 늘 몰라하면서. 늘 알아차리면서. 자명한 생각만 하면 갈망 사라지겠지. 인종. 여러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공부를 안 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지. 그럼 됐잖아. 해. 빨리. 너 다 이해했어. 해. 그래서 석가모니랑 본부의 차이는. 아라한과 본부의 차이. 아라한과 여래의 차이는 뭔가요. 난 했고 넌 안 했어. 석가모니가 난 더 안다라고 안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아는 걸 했고 너는 알고만 있지. 안 했어. 이 차이예요. 아라한은 가래를 없앴어요. 가래를 없애면 아라한. 못 없애면 본부예요. 그냥 석가모니랑 다른 기준이 없어요. 가래를 없앴어. 없애려면 개정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지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혜를 통해서 가래를 없애면. 지혜를 얻으려면 명상을 해야 되어서.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가래를 실제로 없애는 삶을 살면 개의이죠. 개정해. 사막이 완성돼서 아라한이 돼요. 물론 거기서도 연륜차가 있어서 여래의 팔정도의 수준이 있고 아라한의 수준이 다르지만 번뇌가, 가래가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아라한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여래도 아라한이고 아라한도 아라한. 아라한이 돼요.